안녕하세요. TV10 트로트통신의 서팀장입니다. 트로트 가수 임영웅의 천만 뷰 영상이 또 하나 추가되면서 총 19개의 천만 영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감성 장인, 히어로 등 별명 부자인 임영웅은 명불허전 천만 제조기라는 별명에도 걸맞게 변함없는 인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임영웅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있는 17개의 천만 영상과 TV조선 채널에 있는 2개의 천만 영상을 합쳐 총 19개의 천만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19번째 영상의 주인공은 임영웅이 미스터트롯 콘서트에서 선보인 사랑이 이런건가요 무대인데요. 이 영상은 임영웅의 흥겨운 목소리로 현장에 온 관객들을 열광하게 만든 무대입니다. 임영웅의 천만 뷰 영상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도 실력이지만 훈훈한 외모와 바른 인성 등이 두루 어우러진 결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버릴 소식이 없어서 준비한 트로트통신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